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피곤하더라도 너무 축 처져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이다. 61년생 분해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하다. 73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고 행동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남의 재물을 탐낸다면 손실만 잇따를 뿐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라. 6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74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이다. 86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라. 63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된다. 75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라. 87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역경과 방해하는 자들도 등장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64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76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되리라. 88년생 여행을 떠나는 귀한은 알차고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된다. 65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이다. 77년생 지금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야 길하다. 89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나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원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66년생 유혹과 구설이 있어도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다. 78년생 아랫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자세를 낮추는 미덕이 필요하다. 90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67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진다. 79년생 귀하의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91년생 귀하는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귀하가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라. 68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마라. 80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92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라. 69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된다. 81년생 가까운 친구에게 언행에 신경 써라. 93년생 성급히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70년생 백만 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82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94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하늘도 자신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이다. 71년생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다. 83년생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95년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려준다. 94년생 9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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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생